안녕 한 시간 안으로 다시 걸게요 느낌표 안녕하세요 아침 운동 끝냈어요 아침 운동 딱 끝나고 샤워하고 모닝 커피 네 그래도 출근 10시 넘어서 하면 게이드 아니에요? 출근 10시 넘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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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굴파마요? 고굴파마 고굴파마 다시 할까요? 근데 저 머리 뭐 하고 싶긴 한데 그때 그거예요 약간 그 머리 결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시원하다 시원하다 발렌타인 노래 괜찮죠? 발렌타인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제가 메시지를 숨겨놨는데 그게 그 데모 버전이거든요 나중에 앨범 나올 때 완성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완성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에너지 으으음 소원 금방 소원 조용하다 텐트 아 아 아 아 아 Official version is later. I will show. How are you? 10am, morning in Korea. How are you? 오늘이요? 오늘... 오늘 6시에 너무 멋있고 좋은 노래 나오고요. 저녁에는... 공연하러 가요. 김폴? 김폴. 기대해주세요. 저... 진짜... 피셔맨이라고... 엄청 엄청 음침하고 음악만 하고 사는 프로듀서 친구예요. 근데... 음... 음... 인프라렛... 카메라... 프로듀스... 힘... 피셔맨... 오늘... 6pm 새로운 노래... 릴리지... 앨범 이름은 DLC 스피링 게임 트랙 이름은 유포리아 안녕하세요 저녁 으음...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2분 า... 5스피링 게임 아... 2분 3분 2분 3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캐시? 캐시? 루비 에이브 콘텐츠? 예아, 원스텐인 원스텐인 룩에 출진, 날씨도! 날씨도요?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힘나는 말 한마디요? 힘나는 말? 힘나는 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하고 느낀 건데 강한 육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침 운동하세요 아침에 햇살 받으면 진짜 건강하고 좋아요 오늘 아침 6시에 새로운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열일 예 예 늦은 아침엔 역시 너와 나이게 예아 소파에서 햇살을 맞으며 햇살을 만지면 햇살을 만지면 햇살을 만지면 햇살을 만지면 힘으로 햇살을 69 청하네 My funny valentine My funny You're my clementine 이 노래 라이브 공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불러줘보고 싶었어요. 아팔리 공연 많이 해서 또 다시 이거 부르고 다니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헝 헝 헝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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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자계선 카메라 공연하러 가요. 그리고 승인 는 승인 승인 오늘 아무튼 좋은 아침입니다. 정찬성 형님 안녕하세요 정찬성 형님 새로운 격투기 대회에 주최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이라도 오늘의 외모가가 될 것 같아요. 송영진님 아침이요? 어,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침 안 먹었는데 이거 어 오케이 이거 까먹고 있었어요 커피 있는 거 퀴셔맨 동생이게요 형이게요 맞춰보세요 참고로 적외선 카메라 만들려고 처음 만났던 날에 제가 엄청 쫄았어요 퀴셔가 덩치 큰데 가죽 자켓 입고 와가지고 엄청 여유롭게 앉아서 언티 형이랑 대화해가지고 제가 우와 이 사람 되게 배짱이 두둑하다 여기 되게 자주 와봤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과연 동생일까 과연 동생일까요 여기 무섭게 타투하고 있는데 여기다 L O V E 타투하고 있는데 맞춰보세요 오늘 노래도 들어보고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가 보세요 아 피셜 진짜 걔도 진짜 작업밖에 안하고 사는 애여가지고 이제 새로 앨범 내니까 스토리 올리고 태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저녁 DRC 제 생명의 은인들 중 한 명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들 제 생명의 은인들 제 생명의 은인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제 초반 커리어를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을 캥거루 캥거루도 피셔가 한 곡이고 음 아는 끝 acquired 아는 아는답고도 아는 아프구나 여기 있어 반응이 없고도 표정이 없구도 하늘이 멈춰있어 눈감고도 잠 안 와 있어 이제 집이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난 리뷰 같지도 않은 걸 세워두고 기대서 맞는 말 가지고 위로하겠지 온다는 아우 뜨거워 저 요즘 열심히 하죠 빨리 빨리 칭찬해 주세요 저 요즘 노래 엄청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칭찬해 주고 좋아해 줘야 저도 힘을 내서 계속 내죠 저 올해 안으로 열곡 낼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게 되었네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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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Back 오늘, 오늘은, ... 오늘, 오늘의 드디어 오늘의 드디어 오늘의 드디어, 오늘의 드디어, ... 오늘의 드디어, 네아 야아 야 6PM 칠레 와인 칠레 와인 신문 Yeah Today The morning person 이 소장악을 속악장으로 들어요 노래 소각장에서 계속 듣고 있을게요 이래서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잘 보니까 소장 가게였는데 근데 지금 저 여기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몸이 계속 떨려요 노래하는데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퇴근 모닝 퇴근 One day in Spain 빠이 오늘 오후 6시 오늘 오후 6시 오늘 오후 6시 기대해주세요 투표 끝났어요 칭 ardon 안돼 날씨